국회의 도움 없이도 3년간 여태까지 끌고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근데 여기서 왜 차기 얘기를 합니까? 문재인의 시간은 지금부터예요. 문재인의 시간은 5월 30일부터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회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끌고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얹고 대한민국에 이끌어 나갈 시대를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앞으로 더욱더 진짜 문재인의 개혁과 문재인의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아직 2년이 남았는데 무슨 차기 얘기를 합니까? 문재인의 시대는 6월 달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그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는지를 국민의 호응과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3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들 고성산불 날 때 느낀 거 없어요? 1년 전에 고성산불과 이번에 고성산불을 보면서 전 느낀 게 있어요. 야, 1년 만에 엄청난 소방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구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모든 재난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국가가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와 재해가 발생할 때 야, 국가가 여기 있구나.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었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잘할 수가 있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났던 국가적 재난안전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것을 단 3년 만에 그 어떤 사고가 나도 와, 국가가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작년 고성산불 때 그 교훈으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불이 나자마자 모든 총력전을 펼쳐서 하루아침에 산불을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그 어떤 정말 정치국회, 즉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도움 하나 없이 국가를 이렇게 국가답게 만들어놓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차기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빼놓을 때가 아니라 문재인의 시간은 6월 달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민주당이 180석을 이끌고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진짜 집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고생만 하고 너무 망가져있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나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붕괴됐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복원을 하고 이제 진정 문재인의 정치는 2020년 6월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게 문재인의 힘이다. 그런 저런 대통령을 왜 자꾸 차기 얘기를 하냐고 전 진짜 그런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는 6월 1일, 5월 30일부터 이제 20일 때 국회가 시작하거든요. 5월 30일부터 20일 때 그리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태까지 180석 국회에 민주당이 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고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잘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120석이 있을 때는요. 청와대에서 국회에게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국회도 이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요. 180석이 있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회는 앞으로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내리는 거예요. 지시를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개혁의 의지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80석의 거대 여당의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20석밖에 없을 때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의 시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저는 정말 앞으로 청와대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앞으로 검찰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검찰은 이제는 각성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스스로의 특권을 내리고 검찰개혁에 이제는 주저없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검찰에게 지시합니다. 검찰총장 이하 검찰들은 검사 종유체라는 구시대의 산물을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 검찰로 나서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힘이에요. 왜?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힘인 거예요. 지지율 64%인 대통령을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지지율 64%를 얻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문재인의 시간은 아직도 모든 걸 소비한 게 아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응원과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대로 된 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런 제대로 된 힘을 보지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돼 있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재인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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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